에이아이 5살짜리 아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조끼 놀이 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고릇방을 먹으면 퍼를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안 한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 뿐이라 놀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이게 LG하고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함께 에이아이 5살짜리 아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각각 다른 데이터를 넣은 거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확인된 건 아이가 딥러닝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도 오늘 논의되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입력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수영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함수를 하나 정해놓고 그간에는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답을 냈다고 한다면 이걸 반복적으로 딥러닝 하면서 차츰 학습을 해가는 과정들이 AI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포털의 알고리즘과 보도의 노출 약간은 별개일 수 있으나 같은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지금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영 교수님과 우리 최경진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이러한 입력하는 데이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많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 좀 해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최 교수님? 네. 똑같습니다. 네. 2015년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의 질문에 네이버 유봉석 이사, 포털 관련된 유봉석 이사입니다. 알고리즘 짜는 것도 인간이고 기계적 알고리즘 속에 숨어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즉 수작업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수정도 했겠죠. 알고리즘 수정도 했을 테고요. 그러면 2018년에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가 돌아가서 결과를 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최재호 이사님 기억하시죠? 네. 2021년 MBC 스트레이트에서 뉴스 부문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됐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입점업체 상품 검색 결과 개입으로 인해서 쇼핑 분야의 시정명령과 265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죠. 맞죠? 이사님? 네. 최근 5년 내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을 띌 수 있는 기술 발전도 없었고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예전 네이버 측에서도 수작업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도 알고리즘은 분명히 인위적인 내용들도 인위적인 조작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털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우리 오늘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도 오시긴 했지만 뉴스 검색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필무 의원께서도 인링크 언론사들에 대한 배제 부분들을 좀 거론하셨는데 우리 김유정 카코 실장님. 원래 지금 현재 위치에 계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었죠? 뭐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모티콘 있는 부서에 계시다가 최근에 오셨죠? 네. 이모티콘 부서에서 계셨습니다. 완전 자동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 자동화의 의미가 뭔지 짧게만... 중간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시스템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잘못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 측과 카카오 측의 동일한 질문을 드려봐야 정필무 의원님과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수영 교수님께서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떠한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수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가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포털사에서는 공정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